김소연 김소연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틈틈이 촬영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가족들이 있는 집에 가서요 많이 먹고 전도 많이 붙이고 친척분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편하게 쉬고 올 생각이에요 너무 귀여운데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귀여운 소원에 달려 너무 귀엽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? 배우 김소연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더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더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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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